글씨가 더 잘 어울려 글씨가 더 잘 어울려 글씨가 더 잘 어울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게요 그 정도 머리 이거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훨씬 더 비치나요 이렇게 칠하는 거하고 실버를 칠하고 클리어 블루 이걸 칠하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 실버에다가 바로 이것만 올리는 거랑 그렇게 하면 좀 더 깊이감이 느껴져요 이거는 메탈 실버 칠하고 그래서 또 칠해줍니다